3층에서 푸시하나 하나 기자야 둘 기자 세끼 저렴 하나 위치 몰라 3층 채 2층 아니면 3층 왼쪽으로 뛰어내릴게 나 우리 아니지 가자 아파 어 어 쏘자 하나 기절이고 다시 하도 개피야 다시 하부터 잡을게 다시 하부터 다시 하부터 다시 하부터 아니 나 피하냐 나 피하냐 피해놨다 가자! 아 저 살리고 있네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애 담벼락 기절이야 라이트폭 갔어 남의 하나 더 종알 몇 발 쏘는거야 아주 다시한데 야 너 레투넛 썼지 저 노란색 어디있었어? 아래 기절이야 아니야 아래 기절이야 3분 남은 있을거야 올라왔다 나 투 스택 다 안좋아 나 투 스택 킬7 3번 남은 적 나 핏쪽 나 핏쪽 라이트폭 바블로 토마토 내 쪽 라이딩 넘긴다 기절이고 내 뒤에 3번쩍 쭉 간다 다시 나 쭉 갔다 2번에 이제 다시 어떻게 됐는데? 다시야 모르겠어 소리 끊겼어 아 2번 뛰어온다 자고 기절이야 자고 기절이야 이거 서쪽 넘어가면 8번팀 뻘락치 있지 않냐? 이 그럴걸? 같이 가보자 어 아직 다 기절 돼 있어 저 에탑 에탑은 청와대 지금 뭐라고 에탑? 에탑은 청와대 야 왼쪽 폴 야 오른쪽 간다 아 1번 킬이 1번 킬이 2번에 포까봐 1번 기절이야 둘 기절 상태지? 라스 하난데 그러면? 아 아니다 둘 더 있구나 어디 기절이야? 멀리? 나 이거 1번 나무 쪽으로 아 니꺼가 캐리야 앞에 북쪽인가 체크하우스 라인 땡길게 이거 북쪽으로 해야겠는데? 하퍼로? 땡길 라인이 안 나와 나 이거 시차 한번 벗고 갈게 저거 쬐줘야 돼? 아냐 안 쬐져도 돼 2번 바위 쪽 개피 왼쪽 밖으로 나온다 폭 간다 Montgomery 도망가요 가위라 스마 뭐 딱 가위라 띠 가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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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